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요즘과 같은 늦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안갯길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는 1%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3년간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갯길의 교통사고의 23%가 11월에 발생해서 1년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의 발생 건수도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. 연구소 측은 내륙에서는 늦가을이 되면서 큰 일교차와 안정적 대기환경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짙은 안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.